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필요성과 의미 및 해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ax+, bx+, c는 0의 형태로 나타냅니다. 단, a가 0일 때는 ax가 지워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. 답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1번, 우변을 좌변으로 이양하고 식을 정리하면 x의 2승-5x-7은 0이 되므로 2차 방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므로 1차 방정식입니다. 모두 잘 풀었나요?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. 2차 방정식은 최소차항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ax+, bx+, c는 0의 형태로 나타냅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